어? 단발? 단발밖에 안되나? 아 저는 Grove, 에스파이의 취득한 데이크는 역필 black, 스파이의 취득 Isn't it? 아, 지금이 취득한 진출이같으면 좋겠지 히힛! 깜짝이야! Hello there! 아 다 DMR이야 다 DMR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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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2인치즈 레이터 아 꼭 딴 데 볼 때 2인치즈 레이터 2인치즈 레이터 2인치즈 레이터 2인치즈 레이터 뭐지? 3인치즈 레이터 3인치즈 레이터 3인치즈 레이터 3인치즈 레이터 4인치즈 레이터 개좋은데 진짜 샷건 아아 마스터키 개좋음 이거 어 마스터키 진짜 배 딱 열어버리는데 저 가까이 오면 개복수술이요? 개복수술 삽가능 안 들어온다 얘네 못 들어오는거 이 정도면 크크 잘가고 똑같은데 봐 봐 보던데 봐 계속 방향 바꾸지 말고 예예예예예예예 방향 바꾸니까 들어오잖아 얘들 새잖아 절대 못 오죠? 이거 M16에 달고 레벨 올리면은 편하긴 하겠다 네 지금 저 그래서 M16 끌고 이러고 있어요 좀 더 월요 도둑 아우 비둥처치 코쿠르쿠쿠쿠 삥 뽀롱뽕뽕 나 여기 코너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기능도 도전시키지 않고 좌우의 옆에 가지만 세계를 딱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전달하다고 합니다 이 걸 drove 5%를 이동시키는 것과 히히히히 강진한다 단창 교체 폭격 준비 완료 공중 정책 요청한다 마셨더냐 아예 마스터 키바슬 모아라 와 애들 여기 다 모여있어 지구 5V 지구 5V 키바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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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파를 점령중이다 목표 알파 확보 샷건 대 샷건 이었는데 더블 배럴 앞에서는 저 거리는 너무 멀다 아이고 목표 빨리 확보 한창 교체 목표 알파 확보한다 목표 브라보를 확보한다 한창 교체 목표 브라보를 확보한다 목표 브라보 항공물로 듬뿍 갑니다 엄마 나 넣고가지마 나이스 답곡 2 cùng 아!